배가 고프니까 밥을 조금 먹어봅시다 이제 이거는 우리 차차 얘기 좀 합시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수원에서 하려고 하면 뭐 룸 같은 걸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파티룸이라도 파티룸을 지금 잡을 수가 없는 거 알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전부터 준비를 했으면 아이고 그 전부터 준비를 했으면 제가 이제 했을 텐데 잡았을 텐데 야 룸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럼 시X 어디 저기 수원 어디 공원에 가지고 모여가지고 진짜 개 추운데 그 바람 와서 나나나나나나나 하면서 시X 그러고 있냐? 어? 어디 공원 같은 곳에서 도타지 탁 펴놓고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찌리에 크리스마스 파티에 와주신 우리 형님들 하면서 이 지랄하고 있어요? 어? 아니 야 그 모닥불 감성은 여기 앞에 이 바다에서 하는 것도 진짜 존나 멋있다 내가 보여줄게 바다 바로 바다가 보이는 거 보이세요? 자 이런 곳에 남의 낭만 덕이다 낭만 있자 여기다가 돗자루 쫙 펴가지고 네? 이게 쫙 펴가지고 여기 앞에 바다 쫙 보면서 네? 맛있는 음식 쫙 먹으면서 고기 한번 구워 먹고 여러분들 네 여기서 응? 여기서 이제 또 뭐하냐? 우리 보물찾기 한번 쫙 하고 어? 여러분 이거예요 네 소정인 증정품 있습니다 찌리에 일단은 크리스마스 쇼대장 그리고 거기에 찌리에 포토카드까지 같이 넣어서 오시는 모든 분께 일단은 다 드립니다 그리고 어 보물찾기를 할 거예요 보물찾기 고가의 상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죠? 여러분? 별로라고 하지 마세요 네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석도 안 할 거면서 사람의 그 사기를 꺾어놓는 네 그런 몰상식한 행동하지 마세요 오지도 않으실 거면서 아시겠어요? 여기 바청옥기 뭐 있어서 온 거 있어 새끼야 있어 어 참석 비용 없습니다 페인 가입해 주신 모든 분들 페인 가입 되있으신 시금치 형님들 다 참석 가능합니다 네 네 남해에서 할 때 가능하신 분들 손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짐벌 안 써요 짐벌이 생각보다 기 좀 별로더라 무거워 짐벌이 나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최대한 최대한 이렇게 이렇게 안 흔들리게끔 나 거울 안 보냐고 왜 가면 기름값은 건지냐 아 찌리를 본다 찌리와 함께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게 형님들에게는 뜻깊은 거 하지 않을까요? 심하여 여기서 수지타산 쳐노리고 있는데 하하하하 왜 그러세요 형님들 네 네 하동 근처입니다 네 하동 근처예요 자 여러분들 오실 수 있는 분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오실 수 있는 분들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남해는 사람들이 다 멀잖아 아 교회 가야 된다고? 아 존나 신앙심 갑자기 존나 멈추네 자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진짜 남해 가능하신 분들 캡틴홀프 고맙습니다 남해에도 교회 있어요 제가 같이 어 그거 뭐냐 성탄절을 같이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같이 노래 불러드릴게요 열려봐나 여기서 여기서 피자를 먹고 싶은데 물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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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들 아 형님들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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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 자 일단은 네 봐봐요 섭섭님은 되잖아요 여러분들 네? 우리 열혈 섭섭님 되잖아요 응 되잖아요 자 이제 한 분 제가 섭외했습니다 제가 한 분 섭외했고요 나머지 우리 대희오빠 시간 돼요? 응 안녕하세요 고마워 대희오빠 시간 돼요? 아 야 펭돌아 펭돌아 너가 섭외 영순이야 펭돌아 너가 섭외 영순이야 너 왜 조용히 하고 있냐 너 지금 너는 진짜 100% 와야 돼 너는 안 오면 넌 진짜 이게 서운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야 여기는 솔직히 너를 위한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니까 너가 섭외 영순이야 어 펭돌아 와야지 근데 차편은 제가 진주까지 오시면 제가 진주를 태우러 가겠습니다 진주까지 오시면 네 네 진주까지 오시면 제가 태우러 갈게요 네 괜찮죠? 네 반방제소환이라고 하는데 야 나도 찾아봐줘 아 씨 누구 오는데? 그것부터 정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오는데? 누구 오는데? 외로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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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이랑 우상 저는 외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형님들이랑 함께 이 파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거지 제가 외로워서 제가 그러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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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습니다 투명기도 올거지? 네 아니요 캡틴 오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캡틴 오빠 술 드셨으면 진짜 주무세요 빨리 어 정표님 어서오세요 나도 여자친구하고 파티 참석하라는거야 아니 여자친구랑 놀아야지 커플인 커플인 사람입니다 초대를 못 받는다니까요 네 야 야 펭도라 진짜요 펭도라 놀거냐? 어? 단도직 쪽으로 놀게 놀거야 펭도라 이거 사도기 맛보자 이리오 수원에서도 진주 오는 버스 있어 네 제가 태우러 갈게요 네 나 못감아 왜 못감아 왜 못감아 왜 못감아 왜 못감아 응 응 자수님 어서오세요 말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말하지 어 어 뭐 미리 말해서 뭐가 달라지니? 응 응 가족들이랑 경기도 간다 아 그래? 그러면 가라 응 아니 뭐 소독권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아 쿨하네 쿨하네 아니 그러면 가족들 보러간던데 뭐 어떡해 어 내가 뭐 빼라고 할거야 뭐 어쩔거야 어 내가 뭐 니 여자친구도 아니고 안그래? 응 베리블드 보세요 그니까 그러면 얘기를 좀 꺼내지름마 아니 조용히 있어 네 투명 섭섭 갔다 글린 정해졌다 아 아 팬더님이네 어 아니 그리고 우리 그 누구냐 그분 그분도 오시는데 그 우리 애플님 애플님도 오시고 대도서관님 어서오세요 대도서관님 어서오세요 아 캡틴 오빠 좀 조용히 해 오빠 때문에 지금 채팅이 안 보이잖아 오빠 채팅이 가려져서 시청자분들은 그 중요한 채팅들이 안 보이잖아요 오빠 아 오빠 조용히 좀 해 채팅하는 소리 작아야 되는데 진짜 응 어 좋은 친구님 어서오세요 야 투명아 아 투명이래 섭섭네 아무래도 캡틴 오빠가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 저 새끼라니요 사과드리세요 저 새끼는 말 심했어요 사과드리세요 셀카 찍어주냐고 아 저희 그 포토카드를 드릴겁니다 포토카드 BJ님 시청자가 다운로드하는게 근저감이 좀 역겹습니다 아 따라온다 아 요즘 근저감이 좀 심했나? 넘쳤나요? 네 아니 그냥 나는데 뭐 와주길 바라는 것들 응 겨우 따라온다 현대장 오빠 어서오세요 아 수원으로 옮겨야되나 장소를 수원으로 바꿔야되나? 수원 올라가기 귀찮아 포토카드 말고 주유권 이런게 실용적이다 아 뭐 와 찌릿 6년팬이라는데 팬가입 한번도 안하고 실화가 이게 팬이가 뭐 어 팬을 가장 안 그냥 지나가던 건빵이세요 뭐예요 대전으로 바꾸세요 제가 삽니다 저음프님이 산다고요 뭘 사시는데요 저음프님 일단 우리 스폰서님 스폰서님 모십니다 뭘 사신다는거죠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무엇을 사신다는거죠 아 이게 스폰이군요 스폰이 나쁜 뜻이 아니잖아요 나쁜 뜻이 아니잖아요 제가 삽니다 삽니다가 아니라 삽니다네요 그냥 사내고기서 아 대전 탄다고 아 네네네 후원이란 이쁜 단어가 있네요 아무튼 음식은 일단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피자집 여기 피자집이에요 에이 무슨 소리야 아 아니 나는 이 옷을 내가 챙겨온 줄 몰랐거든 근데 오늘 너무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야씨 아 오늘은 방송하는데 무슨 옷 입어야 되냐 또 똑같은 옷 입고 형님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럴텐데 저기 캐리어 디즈니어 저 끝에 얘가 처박혀 있더라고 아 맞다 내가 이 옷을 갖고 왔었지 해가지고 내가 오늘 입었다고 응 여러분 원래 패션은요 추위를 푹 하면서 지켜내야 되는 패션이에요 아시겠어요? 추워도 추워도 포장샷 밖에서 놀까요? 포장샷 밖에서 놀까요? 어디 저기 그냥 아무데나 딱바닥에 앉아가서 먹을까? 아니 거기가 저기 그 햄버거집이야 햄버거 가게 쪽 햄버거 가게 쪽이라서 거기는 못 가든지 만나면 옆구리 찔러봐도 되냐 뭐 그러면 그게 뭐냐 성희롱으로 네 성추행 이런걸로 고소당을 준비하시면 돼요 테리우스님 야 짭짤하겠다잉 짬뽕오빠? 짬뽕오빠 시간 안되지 않을까? 짬뽕오빠 근데 이게 있잖아 했는데 더이상 진행이 안되면 그냥 네 파해야죠 더이상 진행이 안되면 밖에서 뭔가 그냥? 아니 아니 안했으면 좋죠 근데 내가 입기에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원래 유inal피따로 생각보다 예정은 같은 경우에는 자고 아이템이 그랬어요 왕이 안좋아 많이 안 먹지 많아서 수놓은 빠져ся 갈릭티킹 소스는 없는 것 같은데? 어. 아니, 난 솔직히 많이 온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시청자분들은. 어, 모여봤자 한 4명, 5명이야, 만원, 만원, 만원이야. 그래서 그렇게 커지지도 않는 거고, 이 파티가. 떡볶이소 먹자엔 무슨 떡볶어? 근데 여기 피자가 맛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떡볶이 숙썰고 먹자, 떡볶이, 먹는 Crack. 안녕하세요. 떡볶이, 떡볶이,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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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고춧가루 콜라 맛있다 술 안 먹어요 간 나오니까 진짜 맛있다 수원으로 옮길까 장소를 하여튼 수원으로 옮기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가봐 그게 좀 걱정이야 장소가 중요한게 아니라니까 뭔데 그럼 수원으로 옮길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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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꾹lets 요리는 고춧가루 비벼 고춧가루 그래서 진짜 그날을 위해서 시간을 뺄 수 있는 형님들로 하겠습니다. 내일 아니면 모레. 자 일단 50분들 초 한 번 들어보자. 50분들. 50분들 중에서 원래 헬금을 멀리 중에 언제도 괜찮을 텐데. 크리스마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일주일. 저는 2년정도 사이에 그런가. 크리스마스 파티.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 아니 이거 쫄까맛은 먹네 이거 맛이야?! 이쁘게 먹방을 안했는데 어떻게 이쁘게 먹방이야? 다음은 내일 파티를 진행하고요. 하루 자고 가실 분들은 자고 가세요. 자고 가실 분들이 지금 제가 방자 받을게요. 근데 펜션을 잡기에는 펜션이 지금 자리가 있을지 봐야돼, 펜션이. 오늘 이렇게 다음 주 일주일 정도 더 고정할 거 같아. 근데 내가 항상 즉흥이야. 워낙 즉흥이라가지고. 펜션 있나 볼까? 허글리님 안녕하세요. 월요일이면 가자. 투명이요. 투명이 휴별일 nào 아네. 펜션? 하지만 한번 볼까? 아 모르는 분이 많네 내 방 좀 갈아봐 남기 내일 크리스마스 당은 있긴 한데 뭐 잡을다고 하면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치? 그런 곳은 비싸지 근데 이번에 연휴게 오랜만에 시청한 분들 좀 쉬해 나도 인생이 너네 시청자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형님들이 다 와? 어? 야생아 너 지금 자꾸 여기 있는 형님들이 다 싸잡아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오냐고 그게 아니잖아 시청자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형님들이 다 와? 와봤자 3,4명이야 세네명 응 이거 가지? 할라피뇨 비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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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내가 낼건데 말투가 저 싹 바가지가 없다잉 왜 그럴까? 되게 짠 할라피뇨 맛이에요 상처받지 말고 바둑이랑 뜻깊은 시간 보내자 밥 푸는 진짜 아쉽다고 포마토 소스 베이스예요 할라피뇨가 건져졌어요 이 할라피뇨가 자기 몸을 불사질러서 이 피자에 두각을 딱 드러내는데 이 토마토와 할라피뇨의 짭쪼름한 맛이 있잖아요 그런 맛이 어우러져서 달지 않고 짭임만한 그런 뭔가 진짜 이틀에서만 먹을 것 같은 그런 고급 피자의 그런 맛이 납니다 싸구려 피자의 맛이 아니라 되게 고급 피자의 맛이 나요 반갑았죠? 다 먹었죠? 다 먹었죠? 반갑습니다 맥주 팔지? 타는 것 같더라 kind 다 먹었어 반갑죠? 할 때 소름이 없네 정말 전쟁이 나오니까 시간 내려앉았잖아 마치 뭔가 주체를 하면 안 되는 원래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네 assumptions 정말 배고프다. 냄새에 넣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뭔가 해볼까 했던 것들이 약간 점점 마음이 있잖아 점점 이제 안 하고 싶어진다 진짜 아 내가 너무 형님도 시간을 뺏는 건가요? 한 생각이 들고 딱 떼겠죠 하지마 하지마 안 해도 이쁘잖아 또 된다는 분들은 또 시간 있잖아 또 안 맞는 분들도 있어 되는데 또 월요일날 되는 사람 있고 일요일날 되는 사람 있고 이러니까 또 내가 시간을 운전하고 있어 일요일날 월요일로 하자고? 안 쓰고 가겠어? 괜찮겠어요? 한 마디 보낸다 밥? 아 이 밥을 안 하고? 잘 안 하고 열심히 하실 거야 알아보려고 투명이는 볼륨이 났는데 더 뭐 일요일 뭐 뭐 그 뭐 이 밥 차라리 음영해 아니 이 밥 근데 원래 괜찮겠어? 네 네 네 어 네 뭐 나 이거 먹고 있잖아 초대장 좀 만들어야겠네 네 네 포기한거에요. 이제 뭘 포기해요. 뭘. 뭐 여자이기를, 여캠이기를, 뭐, 뭐여. 자 그럼 월요일에 하는거로 하고 계시는거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진짜 마음이 없을거 같아. 제 생각엔 월요일에 다녀서. 합산님. 없어 이제? 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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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된다고 하는거보다 어디갔지? 끝이에요? 진짜? 오늘의 볶음은 사실 이. 성에겨낼 것 같은데, 그랑 들을 것 같은데, 셋이애기.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메입니다. 투명이 어디였어? 투명이? 자석이 넓게 돼. 투명이 어디였어? 투명이. 투명이. 치즈아이 형 여기. 투명이 침해 된 느낌이야? 근데 이렇게. 이렇게. ра에이. 보이더라고, 에이형 أنо 얼굴이 이렇게 나와서. 근데 요즘에. 첫 번째에다는데? 무서워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야? 약간 좀 힘든데요. 아 힘내! 허벅지 타는? 저희들이. 아 그게 내 입술에. 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떨어지면 여기 카메라로 보여줄거에요 투명아 월년을 하면 반응이잖아? 아니 거기는 지금 안 살고있어요 햇빛이 오세요 햇빛이 오세요 앨범을 다 봤는데도 좋아하지 않아 내가 한번 짜 볼게 너무 늦으면 뭐 가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장소는 일단 남해 터미널로 모이시면 됩니다 남해 시외버스 터미널로 모이고 남해 시외버스 터미널로 모으니 덕분이었죠? 오전 11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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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는 뭔지 알아? 내일 그냥 빨리 하고 응? 내일 빨리 하고 자고 가실 분들은 자고 가고 월요일날에 여유롭게 그러고 가시는게 베스트긴 해 근데 월요일날에 한다고 하면 솔직히 너무 부담을 가지게 되는 분들이 많아 월요일 다음날에 출근해야 되니까 아우 진짜 어쩌겠다고 보냐라고 몰라 나도 이씨 대박 생각좀 볼게 띵띵 좀 할게 잠깐만 아 너무 고민되네 이게 생각있죠 내가 형님들을 갑자기 고르는거니까 지금 형님들 나한테 부담을 안주는 차원에서 이런걸 하고싶거든 흠 아 너무 고민되네 아 네 아 너무 고민되네 아 너무 고민되네 아 너무 고민되네 아 너무 고민되네 가마님 안녕하세요 아 모르지 다 차타고 하는 형님들이니까 아 너무 고민되네 아 너무 고민되네 똥? 똥? 나한테 집 똥이라고 한거에요? 저거 똥이라고 하신거에요? 소보선님 저거 똥이라고 하신거에요? 소보선님? 아팔팔님 진짜 당신이 내가 오늘 한번 챙겨줘야겠다 지금 저한테 설사라니요 네 살려 Add können 상 來 제 & Spoiler 군마님 맞는 말만하세요 왜? 왜? vil케 맞는 말만하세요 제가 할말이 없어 요즘에 음? artz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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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괜찮네 그것도 괜찮네 처음에 못쏘는데 이거 주셨는데 먹어야지 이거 주셨는데 먹어야지 오전 여한테 교회 예배 빼고 오세요 제가 대신 그 뭐냐 찬송과도 불러드리고 할께요 예배 빼고 오세요 예 예배가 중요하세요? 아니 예배 예배가 중요하시냐고요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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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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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님 예 ос 님 치워? 갈고리 치워 네, 남해에서 남해에는 눈 안 오지 남해에는 따뜻하긴 해 낮에는 밤이 좀 추워 다시 켜? 일은 뭐하냐 일이 뭔 말이야? 마이 나이를 해야할 정도의 나이만 아니는데 나이가 아 어르신 어쩐 일로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할 정도의 나이만 아니면돼 그럼 무슨 나이인지 알겠지? 그정도 나이가 어느정도인지 알겠지? 아 그런거야? 아 그리고 장기사랑 하나씩 준비해 오세요 아시겠죠? 장기사랑 하나씩 준비해 오세요 그래도 우리 형님들한테 재롱장치를 한번 보여 드려야 되니까 장기사랑 하나씩 준비해 오세요 오 우리 박오빠님 어서 오세요 네 장기사랑 필요합니다 아 진짜 안 오실거에요 섭사님? 딱 말씀하세요 안 오실거에요?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저 스킷 할 줄 몰라요 마른 남자는 어떠냐고? 마른 남자는 안 좋아하는데? 마른 남자는 안 좋아하는데? 마른 남자는 안 좋아하는데? 마른 남자는 너의 기준이 그 마른 남자의 기준이 뭔데? 드디어 59키로? 내가 1키로밖에 차이 안나udi their hand 장난해? 나 그럴 줄 알았다. 너 60kg 이럴 줄 알았다. 58kg야. 아 살이 조금 더 빠져서 57kg? 근데 모르겠네. 왜 이렇게 돼지되냐고? 돼지되면 뭐 어쩌라고. 동료비지나 실친들 오나요? 실친들 남자여도 상관없나요? 실친들 남자여도 상관없습니까? 65kg까지는 안돼요. 몸무게를 자꾸 그러세요. 님들면 얼마나 그렇게 해요? 몸매가 좋으시다고. 어이없네. 여기 낯이 있겠지. 여기가 거기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맞아요. 그때 풍마님이 나 딱밤 엄청 세게 때려가지고 내가 개울었던 거. 여기 기억나세요 풍마님? 여기잖아. 여기서 풍마님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우리 여기서 햄버거 먹다가 여기서 딱밤 엄청 세게 때려가지고 내가 개울었잖아. 아니 딱밤 그렇게 세게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덩치에 그 손가락 두께로 아 근데 야 날이 좀 추워가지고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는 조금 형님들한테 쓰레기 같은 마인드이긴 하다 이거. 아 날이 좀 춥긴 하네. 이거 옥상에서 옥상에서 이거 고기 구워 먹다면 손질 당하겠는데요. 근데 못본을 말해. 어? 아 진짜. 아. 막 속이 답답해가지고 죽을 거 같아 진짜로. 아. 왜 그러는 거야. 오빠. 아. 둔둔 오빠 어디인데 내가 지금 그냥 갖다 줄게. 어딘데. 어. 내가 그냥 유자차랑 처음 갖다 줄게요. 어디 계세요. 아. 진짜. 나 이제 저 유자차 이게 좀 그만두고 싶어. 어디세요. 둔둔 오빠. 딱 말해. 갖다 줄랑께. 어. 오신분들 하나씩 챙겨드리고. 하. 그러고 난 뒤에 남은 걸로 이제 형님 좀. 몇 개 챙겨드려야지. 아. 하. 생강차 냄새 안 나요. 당신 입냄새보다는 안 날 거예요. 생강차한테 그러지 마세요. 하. 하. 하.